올 상반기 도정성과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뭘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관계기관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조상호 기자입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는 특별법에 근거한 것으로 청주는 지난달 지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기술 핵심기관은 충북대학교, 배후 공간은 오창과학산업단지, 육성방향은 스마트 IT 분야입니다. 충북대에서 나오는 이 분야 연구성과를 오창에서 꽃피운다는 개념입니다. 2024년까지 오창의 연구소 기업 65개와 일자리 400여 개를 창출한다는 현실적 목표도 세웠습니다. 강소특구 지정 후 관계기관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연구성과물의 지역산업화라는 목표는 같지만 관점은 엇갈렸습니다. 중앙부처는 시장에 통할 만한 확실한 연구성과와 이를 산업화로 연결하는 강력한 지역 역량을 주문했습니다. 알맹이 있는 것도 서로 많이 논의하면서 주민들한테도 희망을 주고 또 저희도 같이 힘을 모을 수 있는 봉통해들을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저희 간담회를 지금 준비를 한 거고요. 지역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가장 중요하다는 시각입니다. 강소특구 지정은 출발선일 뿐 혁신성장으로 가는 길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